서울 강서구의 100년 한국항공산업의 역사와 유무를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관리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이 지난 5일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김포공항 화물청사 인근에 건립된 국립항공박물관은 1층 항공역사관, 2층 항공산업관, 3층 항공생활관으로 구성됐으며 한국 최초 비행사로서 민족의식을 고취한 안창남 선생의 금강호 보건비행기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국립항공박물관은 당분간 일반인 관람은 제한되며 소규모 그룹 프로그램과 온라인으로만 운영될 계획입니다.